영지가 근데 왜 중요한거에요? 영지를 안하면 강화재료를 사야되요. 본인이 본인이 충분히 자급자족해서 얻을 수 있는걸 사야되요. 다 골드에요. 아 영지가 영지를 하면 강화재료를 만들수가 있는거에요? 네. 강화재료도 그렇고 생활을 하다보면 생활지도도 있어요. 옛날에 낚시하고 뭐하고 하면 조각나와서 생활지도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 생활지도에서도 숨결이 나와요. 강화재료가. 어떤 경제의 전반적인 기조가 되는게 생활이라서 근데 그 생활이 영지랑 또 연결되어 있어서 영지를 하시게 되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제 영지를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영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영지 레벨이라는게 있을텐데 영지 레벨 20렙을 목표로 올리시면 되요. 왜냐면은 연구소에 가서 연구활동을 보게 되면은 거의 모든 연구가 영지 20렙에 마무리가 되요. 물론 25렙짜리도 하나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20렙을 목표로 잡으시면 되요. 네. 자 그러면 20렙을 찍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가 문제죠? 네. 영지는 내가 하루종일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영지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력이라는게 정해져 있어요. 네. 활동력 내에서 효율적으로 영지 경험치를 올려야지 영지 레벨이 빨리 되겠죠? 네. 그렇기 위해서는 연구소에서 각종 연구활동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필요활동력 대비 영지 경험치를 많이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영... 대충 본인이 보고 활동력 대비 얻는 경험치가 4배 이상이라고 치면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연구를. 다만 여기서 우선순위를 도와드릴게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것만 좀 기억... 지금 메모장 적고 계시죠? 네. 이것만 좀 하시면 되요. 영지 활동력 최대치를 증가시켜주는 것들, 영지 활동력을 감소해주는 것들, 사용활동력이 줄어드는 것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잠시만요. 네? 어. 이름. 예를 들면은 연구원 복지 개선이라는게 있는데 이거는... 아. 잠시만요. 선생님. 네. 영지 활동량을 증가부터... 네. 영지 활동량을 증가해주는 영지 연구. 그 딱 영지 연구소... 아니. 연구를 하라고요. 이거를? 네. 그거를 하라고요. 아. 아. 네. 그걸 하는 거고 그리고 활동력 증가되는 거 했고 활동력 소모량이 감소되는 것들. 네. 연구 효율이 다 같다고 하네요. 어. 뭐 어쨌든 뭐. 뭐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던 어딨냐. 연구원 복지 개선 뭐 이런 거. 연구원... 네. 이게 뚫린다면 이런 거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 이런 거 먼저 해주시면서 쭉 올리시면 돼요. 음. 그리고 뭐 이제 본인이 강화할 때 필요한 강화 재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필요하신 게 칼다르 융화 재료잖아요? 네. 강화하실 때 들어가는 게. 그것도 자급자족 하려면 그것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먼저 배우시고. 음. 또 먼저 배우시고. 하고 건물은. 뚫리면은 일단 올리면 되는데. 배울 수 있다면은. 네. 제작공방 2레벨을 우선순위에 두고 올리세요. 네. 제작공방 2레벨부터 아까 말했던 각종 돈 되는 재료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먼저 올리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쯤 되면은 사실 이제 뭘 해야 될지는 눈에 보일 거예요. 그쯤 되면은. 음. 파견 의뢰는요? 파견 의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이제 좀. 말이 다른데. 그. 안에. 아. 저거 계속 돌려야 돼요 파견 의뢰? 아뇨. 그러니까 돌리는데도 좀. 목적에 따라 좀 달라요. 뭐 예를 들면은 생활 도구를 본인이 먼저 만들겠다. 다른 것보다. 그러면은 파견 연구소에서 획득하는 인장의 종류가 다른데. 모험의 인장을 주는 거 위주로 돌리시면 돼요. 처음에는. 어떤. 뭐. 어떤 위주? 파견 의뢰에서는. 모험의 인장을 주는 걸 먼저 돌려서. 500포인트 정도는 맞추세요. 모험의 인장을 500 얻을 때까지는. 모험의 인장을 주는 파견 의뢰부터 하세요. 네. 네. 거기까지 하고. 뭐. 특수 임무 같은 경우에는. 네. 맞어. 이거 특수 퀘스트 하라고 하는데. 지금 해요? 퀘스트만 하시면 돼요. 한번만? 네. 한번만 보내시면 될 거예요. 한번만 보내시면 될 거고. 어떤 걸 보내야 돼요? 이제 뭐. 본인이. 본인이 레이드 못 갔던 거. 하루라도 빠졌던 거. 안빠졌는데.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한번 보냈거든요. 이거 왜냐면은 내가 두 번 다 보내면은. 레이드를 하루에 두 번이잖아요. 레이드가. 두번을 깨버리면 못 보내니까. 그냥. 내일은 레이드를 한번만 깨고. 본인이 가는 레이드 한 번을. 그냥 이걸로. 특수 임무를 처리를 해버리세요. 그냥. 아. 내일은 한번만. 네. 한번만. 어차피 퀘스트는 깨야 되니까. 음. 오케이. 그리고. 어. 영지에 보면. 무역상인이라고 있을 거예요. 입구 쪽에. 네. 라미가 왔대요. 네. 이 무역상인은. 그 몸에서를 깨다 보면은. 무역상인 계약서를 얻어서. 그. 특정 무역상인을. 그. 어디지? 그냥 영지 딱 들어왔을 때. 근데 라미 어딨어? 다른 문자들. 문명아 이 무역상인. 도enne. цу. encies. 털 exit. 데뷔. 그 친구는 24시간 마다 로테이션이 돌구요 이제 그 친구들 종류를 늘리는게 무역상인계약서라는거에요 그거는 이제 모험해서를 하다보면 얻을 수가 있어요 모험해서뭐 예를 들면은 로헨델 모험해서를 한번 봐보실래요? 은빛물결 상단에 초대장이라고 있죠 보상중에 두번째 줄 중간에 그런것들을 하게되면 78포여서 곧 얻겠는데 그런걸 얻게되면은 이제 로헨델 관련된 무역상인을 내 영지에 등장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저 퀘스트를 하면은 그래서 이 무역상인마다 파는게 랜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역상인은 그런식으로 다 확장을 시켜놓는게 좋고 네 무역상인한테는 지금 당장에 살건은 안보이는데 좀 우선순위를 둔다면은 지금 베르닐 조미료라고 있을거에요 이거 어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버그 때문에 이거 원래 지금 저기 만찬이라고 만찬을 두번 먹으면 원정대 경험치를 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게 한번밖에 안돼요 본인이 직접 해야되는데 만찬을 하기위한 코어 재료중에 하나가 이 베르닐 조미료에요 근데 이게 모험의 인장이 필요할거에요 맞죠? 승리인장 아 이게 npc마다 다르나보네요 그런걸 보고 본인이 나중에 무슨 인장이 필요할지를 생각을 하고 토버를 보내시면 되요 음 음 그런식으로 이 인장은 결국에는 뭘 먼저 얻어야 되나 이런거는 없어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이 무역상인들이 파는 목록이 전체적으로 다 확인이 되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 아직 그게 확인이 되려면은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버를 뭘 먼저 보내야 되냐는 우선순위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도구를 먼저 만드시려면 생활도구 채집도구 모험의 인장이 1순위에요 지금은 모험의 인장이 토벌이 아니라 모험의 인장?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해저신전 탐험이 130개 준다니까 이거 보내면 되는건가요? 네 모험의 인장을 그렇게 주면 그걸 보내시면 돼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 모험의 얘네가 힘들대요 소문들이 쉬어야 된대요 아 그건 밑에 활동력이 부족해서 뜰거에요 아마 네 그래도 보내요 힘들어야죠 어차피 사과목님이 힘든게 아니니까 그냥 보내요 죽지는 않겠죠 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선원편성이라는게 있죠 네 거기 자동편성 누르면은 대성공이 올라갈 확률이 올라가죠 걔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페널티 상세 조건에 따라서 대성공률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사과목님은 선원편성칸이 몇개가 막혀있을거에요 맞죠? 두개 막혀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견 의뢰의 대성공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를 뚫어야 돼요 이거를 아까 보면 연구소에 이게 또 있어요 연구소에 그게 있기 때문에 다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있거든요 재밌다 어 그러니까 파견 선원 슬롯 확장도 연구동에서 우선순위에 좀 두고 올려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임무 대성공률이 올라가고 네 그렇죠 그럼 얘네가 피곤해도 무시하고 그냥 계속 계속 임무는 계속 보내라는 소리죠 활동력이 된다면 근데 아마 지금 퀘스트를 많이 안해놓은 아 멈춤 멈추죠 네? 근데 활동력이 지금 15,000이 있어서 그러면 그 15,000은 퀘스트 깨는데 쓰세요 퀘스트 아 퀘스트부터 일단 먼저 깨라 네 당분간은 퀘스트 따라가면서 쓰는 활동력이 아마 딱 맞아 떨어질거에요 거의 부족할거에요 아마 계속 음 활동력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막 네 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할거에요 아마 활동력이 없어서 아하 일단 영지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좀 그림이 보이실거에요 아마 채집은 어디가서 하지? 채집같은 경우에는 원정대 영지를 올릴때 필요한 것들 아까 뭐 연구할때 보면은 무슨 통나무랑 뭐 필요하죠 내가 포스 포스 만들려고 하는데 버섯이 필요하다 해서 네 그 버섯은 카카영 몇개 없는데 아 뭐 사셔도 골드 여유가 된다면 사셔도 되죠 뭐 예를들어서 고급회복량 만들때는 광대버섯이라는게 필요하잖아요 네 마우스를 이걸 제작공방에서 마우스를 올려보면 어디 뜨는지 다 나와있어요 애니츠에서 뜬다 뭐 그런식으로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보고 하시면 돼요 다 안 나오는데 제작공방에 고급회복량을 눌려보면 끝에 광대버섯 생활채집 아니야 그냥 회복약 그냥 회복약이요 그냥 회복약은 보시게 되면 작은 광대버섯 이거 흰색들 있죠 흰색 이름이 흰색이잖아요 템랩이 네 이건 그냥 관련된 네 기본템이에요 음 기본템이에요 그러니까 채집 어디서 하는게 좋아요 어제 길두원분한테 물어봤는데 네 슈샤이오의 나무랑 돌은 위치에 알았거든요 근데 채집의 효율이 채집은 좀 효율적 필듯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가성비를 따진다면 그거는 실시간으로 경매장을 보면서 찾아야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막 채집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광대버섯 그러니까 저거 버섯을 캐야되는건가? 풀때기 캐는게 아니라? 버섯은 버섯을 캐야죠 풀때기는 풀때기를 캐는거고 버섯 버섯 따로 있고 꽃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을꽃이나 회복약 보면은 작은 나래꽃 노을꽃 이런거는 걔네 진짜 나래꽃하고 노을꽃 찾아서 캐면 되고 광대버섯은 그냥 광대버섯 캐다보면 일반 잡재료로 나와요 버섯이 어디서 나오냐? 이제 저 광대버섯은 애니츠 델파이현하고 등나무 언덕 저게 아이템사전에 나오나? 어? 뭐 애니츠 델파이현하고 등나무 언덕 그 아이템사전 있잖아요 알트D 거기 눌려보면 다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일단은 영지는 뭐 없어요 지금 영지는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뭐 그런것도 없어요 이건 지금 정보가 너무 없어서 하여튼 생활이랑 영지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돈 많이 안써요 네 그리고 인벤틱 게시판 자기전에 한번씩 보시고 거기에 아마 정리 생활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좀 아 그래요? 그건 좀? 그럼 인벤틱 게시판을 보는 이단님 방송을 보면 안돼요? 저 안보거든요 저도 안봐 자기도 안보면서 저 원래는 몸으로 맞는 탐이라서 아 예 저도 원래 내가 지금까지 로아를 안 접었다면 나도 요정도 정보력이 있지 않았을까? 아닌가? 아니 뭐 계속하셨으면 이정도 정보력이 있었겠죠 뭐 하여튼 뭐 한 요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단님이랑 토론했었을거야 하지만 지금은 어? 많이 바보지만 뭐 얘 왜 나 좋아해 딱 한 보름 정도만 해도 다 보일거에요 아마 그쵸 아예 처음하는 게임도 아니어서 응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지금 사과목님은 이 컨텐츠 저 컨텐츠 하면서 보상을 좀 많이 받는게 어 좀 캐릭터 육성할 때 좀 쉽게 가는 길이 아닌가 하네요 제 생각에 오케이 그러면은 영지를 해야겠다 확실히 알았어요 영지 저거 왜 돌려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사람들이 영지 안해요? 영지하세요 이랬는데 왜 해야되는지는 모르는데 하라니까 뭐 집 꾸미는 건데 왜 집을 왜 이렇게 활동력이 제한이 있으니까 응 저거를 놀리면 안 돼요 계속 써야돼요 저걸 어떻게 해야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